여러분은 음향, 영상, 그리고 가수로서 바닷면으로 멀티플레어의 주인공입니다. 2018년 최후 장관상을 수상하고, 특히 본인의 인생길 라이길로 데뷔해서 가수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얼굴은 정말 미남입니다. 그런데 아들이 더 미남이네요, 제가 보니까. 자, 여러분, 인생길 라이길로의 주인공입니다. 제 생각 가수의 무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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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만 떠난 뒤에도 펼치고 나 여기 왔다 해보는 바람이 상탐한 웃었는지 만날 수도 있다네 이제는 왜 가는 길 두려울 것 뭐가 있어 그 무엇도 무섭려나 내 인생 내 행복하니 눈치에 살거라 이제는 왜 가는 길 두려울 것 뭐가 있어 그 무엇도 무섭려나 내 인생 내 인생 내 행복하니 눈치에 살거라 내 인생